안녕하세요 오늘도 찌르러 왔습니다 여기 보는 제가 작년에 부터 오고 싶었던 본데 올해 갈 곳이 하도 많아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거의 구멍치기 끝사라에 있는데 아마 다 훑고 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포인트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잡을 장어들은 있습니다 오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형님 이거 뭐예요 장어가 여기 죽어있어요 이렇게 맞네 장어 장어가 왜 죽어있지 저 밑에도 있던데 잠깐만 어디 있지 이게 저 밑에도 좀 여기도 있다 여기 형님 요것도 장어 아닙니까 장어 맞죠 장어 맞죠 장어 맞죠 저거는 장어 맞죠 장어 맞네 이거는 장어 맞아요 옆에 날개있고 한 번씩 밧데리 두 Gur을 잡으면 바로 안 나오는 거 알겠죠 그냥 여기 누가 밧데리를 지지고 갔다는 소리네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시현님 배터리 지진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디있어요 어디? 냄새 맡고 나왔는 것 같고 어디있어요? 여기 여기가 있네 여기 여기있지 마 여기 비용이 있다던데 와 c 와 와 드렁어리 봐요 드렁어리 와 크다 looking 와이콤 15rene 우와 뽀벅 강만에 들어오게 orbiting 램밴배 오 와이 오오 오지마 오지마 enzymes 오지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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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먹었어! 먹었어! 2탄 갑니다! 바늘 없이 드렁거리 잡기 2탄 갑니다! 형! 형! 잠깐만요! 아! 오! 이거인가 나인가 보자! 오! 오오! 오! 오오! 노른거 봐봐! 오! 어머! 오! 저! 별장어! 이걸 외국에선 별장어라고 그러거든요? 아! 빼먹었어! 오! 우와... 어머 어머... 우와 크다! 한 250g, 300g... 도망갈데가 없어 이게... 손으로 잡아볼게요 형님 난 이거 징그러워서 못 잡읍니다 이거... 들어갔어요 뭐야... 여기 어디로 들어간거 같은데... 일로 들어갔나? 잘가... 저는 드렁어리... 징그러워갖고... 간만에 큰거 봤네... 징그러워... 드렁이... 드렁이... 내 지렁이 내라... 내 지렁이... 내 지렁이... 내 지렁이... 내 지렁이... 내 지렁이 내라... 이 지렁이 아까운데... 지금 지렁이를 뜯어먹으려 그래... 별장어... 드렁어리... 내 지렁이... 나 지렁이 뜯길뻔했어... 지금 지렁이 값이... 한 마리에 얼만데... 한 2,300원 꼴... 아껴야 됩니다... 아따... 나 지금... 나시에 반바지 입고 왔는데... 아따... 이런데 좋다... 여기 예전에 왔을 때... 저희... 여기 개 한 마리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또 찔러봅시다... 저 닭 sobbing aco... 왜요? 손으로 stay.. 아껴야 됩니다... 반죽이... 이런 데가 한마디 들어있어야 Suppose...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